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국방부 개혁실장 윤희 청와대 도무관계로 불참해 왔습니다만 그 밑에 대장인 국방부 개혁관실 개혁한 서경조 제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경조 제독은 해군 1학년 사령관 해군동부 적응보 작전 주무 부장을 역행하고 바로 3개월 전에 국방부 개혁관으로 부인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코멘트 해주시고 또 주의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행동처리를 관련된다. 이렇게 따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국방부 개혁관으로 된 서경조 소장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대학년력 경부와 해외대 경부소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되고 지지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리해서 국방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4분 토론자께서 각 10분 이내로 코멘트와 진행을 해 주신 해당 이내로 발표자의 답변을 들은 후에 실제 시간은 고려해가 있고 홀로에 계신 분들께 마이크를 돌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 신청에 구성룰 박사님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